서울시는 올 하반기 주거 취약 가구의 집수리 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상반기 주거 환경이 취약한 600가구의 집수리비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집을 수리할 1,200가구를 모집합니다.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60% 이하의 자가나 임차 가구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 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합니다.